인사드리겠습니다 로얄 마스터 박은하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애터미 주식회사 서울 원데이 세미나에 오신 사장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날이 여러분 인생에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33년 동안 오직 이불 장사만 했습니다 제가 늘 하던 일은 뭘까요? 이불을 펼치고 개고 펼치고 항상 일을 하는 거예요 혼수 한번 하려면요 두 시간도 넘게 걸릴 때가 있어요 한실 요이불 세트에다가 침대 카바 두 벌에다가 손님용 요이불 세트에다가 앞치마, 러너, 쿠션, 반죽고리, 책잡고 잔뜩 다 펴놓는 거예요 다 펴놓고 나서 신부 어머니께서 잘 봤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와 미쳐버립니다 이런 커텐 시공도 했는데요 관공소 같은 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6m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기도 하고 또 자영업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대하시는 분도 있고 막말하시는 분도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뭐 좀 그런 게 있죠 물론 그 고객님 때문에 제가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영업이 내 노후도 보장해 줄 줄 알았고 또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했는데 큰 착각이었습니다 2000년 후반부터 인터넷 시장이 막 활발해지고 모바일 시장에 스마트폰이 나오니까요 매출이 막 극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아내가 갑상선한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목소리 안 난고 그다음에 극도로 피곤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어느 날 그 모임의 동생으로부터 해모인이라는 제품이 저희 집에 행운의 날개를 달고 온 거예요 이 해모인을 먹고요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가장 큰 도움을 받았죠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여보 애터미 좀 알아봐 애터미가 사업성이 있는 것 같아 인터넷 때문에 이불 장사 안 되잖아 한 번만 들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과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이 몇 년 전에 와서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와 이거 내가 생각하던 회사가 아니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CEO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었네 이거 제대로 알아보자 그래서 아내와 함께 석세스 아카데미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때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그 일을 없애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애터미가 이 일을 없앤다고? 야 혹시 애터미라는 도구가 나에게 경제적 또 시간적인 자유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미나에 집중을 했습니다 세미나에 집중하고 끝나고 나서 와 회사 제품 정의로운 보상 플랜 그리고 초인류 기업으로 자리막을 이 애터미의 제가 비전을 본 겁니다 야 이 회사 정말 큰 회사가 되겠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아내한테 여보 도와줄게 괜찮은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도와주지 말래요 하재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딱 3년만 여기 애터미에 시간 투자하자 만약에 제가 돈 투자하자고 그랬으면 안 했어요 시간 투자하자는 거잖아요 뭐 시간이야 뭐 남는 게 시간인데 내가 애터미 안 해도 3년 5년 갈 거고 애터미에나 있어도 3년 5년 갈 건데 붙어 있다 보면 무한 단계라고 하니까 나한테도 운이 오지 않을까? 애터미는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운이 좋으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빨리 나오고 운이 안 좋으면 늦게 나올 뿐인데 포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알았어 우리 열심히 한번 뛰어보자 그래서 열심히 막 그다음부터 뛰기 시작한 거예요 회장님께서 3m 법칙을 얘기하시더라고요 3m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얘기하래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얼굴을 아는 사람이고 안 본 사람이고 그냥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스를 타든 전차를 타든 명함을 만들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열심히 얘기했어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엄청 힘들었어요 왜? 저는 열심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열심히 하시는 분 많지요 저는 애터미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먼저래요 방향이 틀어지면 속도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경험한 성공자들 스폰서들한테 안내를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알려주는 대로 방향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옆도 뒤도 안 보고 오직 앞만 보고 뛰었어요 많은 거절이 있었어요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 특히 가족들 우리 저기 앉아있는 우리 노야마스터 우리 누나 나한테 막 동네 돌아다닌 동물 이름을 막 불렀어 저기 리더스 클럽에 앉아있는 우리 형 2년을 내 사업을 방해했어요 근데 그렇게 방해했던 형 누나도 지금 어디에 앉아있어요? 네, 다 노야리 리더스 클럽 리더스 클럽에 다 억대 행동자가 돼서 엄청난 성공자들이 됐습니다 정말 저는요 제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성공의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방법을 이 성공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 실패자들 또 세미나에도 안 오는 스폰서들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을 받아야 못 받아요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성공자 실패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동남아 아주머니들한테 동네 남아도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실패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폰서가 안내하는 대로 앞만 보고 옆뒤도 안 보고 앞만 보고 뛰기 시작했어요 방향을 잘 잡고 그랬더니 2년이 되니까요 월 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내가 뭔데? 나는 저는요 제가 33년을 이불장사 했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했어요? 왜 이렇게 오래 했을까요? 저는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불장사를 하셨는데 그 일을 돕다가 결혼도 하고 자식도 하고 먹고 사는 직업이 된 거예요 저는 책만 보면 그냥 자요 정말 공부하는 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학력도 높지 않아요 그런데도 저는 진짜 자격증도 없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애터민은 이 운이 나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운이잖아요 운 움직일 운이잖아요 운이 몇이라고 그래요? 7 이게 재주기차잖아요 재주가 재주가 좋아도 이 운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애터민은 이 운이 있는 사업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바꿔가지고 바꿔가지고 이 기 이 운이 올라오면 기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나가서 힘들 때마다 내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이 세미나에 와서 방법을 배웠어요 일을 배웠어 저 혼자 앉아 있었어요 계속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때마다 회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박은아! 넌 일어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넘어지지 말고 일어나! 일어나! 할 수 있다고! 너 오토 판매사 될 수 있어! 오토 판매사가 되면 애터미에서는 임페리얼 자격증 티켓을 따는 거래요 완벽한 성공자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차에서 저는 내 따귀를 때리면서 사업을 했어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초등학교 할머니들도 다 억대한 봉자가 되는데 너는 초등학교 더 나왔잖아 막 내 따귀를 때리면서 바보 같은 병신 같은 놈아 왜 못하냐고 사과를 불러 사과 박한길 작사 정재호 작곡 사랑하는 이 있기에 영혼을 소중히 이걸 부르는데 그 회장님의 그 측은지심 사랑에 담긴 이 애터미 보상 플랜 이 제품 이걸 가지고 내가 성공을 못한다고 말이 안 돼 울면서 했어요 정말 힘들 때는 강을 보면서 강에다 소리쳤어 박은아! 넌 오토 판매사 될 수 있어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울면서 그러나 내 파트너가 볼 때 스폰서가 볼 때는 울었을까요? 파트너! 나는 월 1억을 볼 거야 상한성 갈 거야 나를 따라오면 다 성공할 수 있어 제가 파트너들한테 비전을 제시한 거야 그러니까 저를 따라왔을까 안 따라왔을까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저는 네트워크는 멘토링 사업이에요 그렇죠? 복제 사업이에요 성공의 첫 번째 조건 나를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죽으라고 뛰었어요 2년 만에 천만 원 3년이 되니까 1년 동안에 1억이 평균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저 자리에 앉는 거예요 3년 만에 리더스 클럽 4년이 되니까 이 자리로 갔어요 로얄 5년이 되니까 로얄 마스터가 된 거예요 제 능력이에요? 제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애터미라는 이 도구가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고 이 성공 시스템이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거지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가 있을 때 여러분한테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명단이 나오시죠? 네 초대에 집중하세요 저는요 왼쪽에 5명 오른쪽에 5명 그게 회원가입 다예요 써봐 너나 써 해보자 다량기지 안 한다는 거야 와 막 총을 쏘는데요 너무 아파가지고요 막 쓰러졌어 그때마다 회장님 강의를 듣고 계속 성공의 발단계 오토 판매사 스폰서님이 50번씩 들으래 50번씩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500번씩도 넘게 들었어요 500번씩도 그랬더니 아 방향을 알겠더라고 확신이 드니까 자 여러분들 보시면 뛰죠? 뛰잖아요 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확신이라는 거 자 이게 트랙이에요 자 트랙이야 우리는 우리는 모두다 우리는 우리는 모두다 뭐예요? 네 우리는 모두다 나중에 시작하도 전부 일본이에요 그렇죠? 다 똑같은 일본이에요 그런데 이 애터미 사업은 뛰어올라가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자 뛰어올라가다가 열심히 뛰어올라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임페리얼이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오토 판매사 정상이라고 여기에 가면 여러분들은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갈 수 있는 티켓을 따는 거예요 성공자가 된다고 회장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토 판매사가 되면 월 2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아요 근데 나만 돈을 벌어요 오토 판매사가 되면 내 밑에는 파트는 돈 안 벌어요? 50만 원도 60만 원도 30만 원도 20만 원도 7만 원도 버는 사람 있죠? 자 그 사람도 오토 판매사 200에서 400을 벌라고 뛸까 안 뛸까요? 뛰겠죠? 그러면 자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누가 있어야 돼요? 자 파트너가 있어야죠 3명도 필요 없죠 한 줄에 몇 명만 있으면 돼요 2명만 있어 자 이분들이 다이아몬드를 가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북장 샤론 노즈가 되고 또 내 파트너를 샤론 노즈를 만들면 나는 뭐가 돼요? 스타마스를 만들면 노혈 마스터 여러분들도 다 노혈 마스터가 될 수 있다 없다 어디만 가면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셔야 돼요 이 오토 판매사 안에 여러분의 노후가 여러분의 자신들의 미래까지도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 가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VOD 강의 중에 박한길 회장님의 오토 판매사 이 강의를 여러분 50번 들으세요 왜 50번을 들어야 될까요? 그게 방법이에요 방향이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 틀어지면 아무리 속도 빨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토 판매사를 여러분이 어떻게 달성하느냐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아까 회장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좌우 그룹이 얼마? 보름에? 250만 비비 250만 비비죠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500만 500만 그럼 10만 포인트 쓰는 가정이 내가 50가정 50가정 100가정이 있으면 되죠? 100가정이 있는데 이걸 내가 다 만드는 게 아니죠 나는 두세 명 세네 명한테 이렇게 오토 컨슈머를 만드는 오토 컨슈머 오토 소비자 오토 소비자가 있어야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오토 컨슈머라는 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토 컨슈머입니까? 첫 번째 스스로 스스로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등록해 주지 말고 그 사람이 등록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상품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체험하고 지식이 있어서 와 이 진짜 애텀 제품 너무 좋구나 그래서 스스로 계속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래서 소개까지 스스로 소개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오토 컨슈머 오토 소비자 이런 오토 소비자를 내가 좌우에 50명 50명을 만드는데 그 100명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오토 소비자가 되겠죠 내가 애용자가 돼서 애용자를 만들고 그 애용자 중에 동역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여러분 같은 동역자를 찾는 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제가 사업을 결정하고는 세 가지 결단한 것은 첫째 싸고 좋다 두 번째 남한테 피해를 안 준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 처음 오셨죠? 처음 오신 분 계시죠? 이렇게 정보를 받으시죠? 정보를 받았을 때 와 내 뒤에 오는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네 아 이거 정말 정의로운 사업이다 정직하고 올바른 사업이다 남 피해 안 주고 후진 물건을 비싸게 파는 게 아니죠? 후진 물건을 비싸게 파면 이건 사기꾼 회사죠 좋은 물건을 싸게 팔잖아요 그렇죠? 고용을 창출하잖아요 소득을 분배하잖아요 수출을 하잖아요 지금 수출 탑 12월 5일 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얼마를 받죠? 2011년도에 500만 불 천만 불 2천만 불 4천만 불 5천만 불 작년에 얼마 받았어요? 7천만 불 올해는 1억 불 박수 네트워크 회사가 역사상 이건 처음 있는 일이죠 더군다나 이번에 난 1억 불 수출 탑만 받았어요 이야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특별 포상 누구예요? 애터미 CEO 박한길 회장님이 누구한테 대통령 표창을 이렇게 선발이 되셔서 받는다는 겁니다 애터미는 이제 위상이 높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수출의 역군이십니다 여러분 글로벌까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미국, 카나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간보대, 필리핀, 발레이자, 멕시코, 태국, 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까지 13개국이 나가 있고 이제 베트남, 중국, 홍콩, 인도가 들어와요 30억에 가까운 인구가 여러분 뒤에 붙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뒤에 회원이 안 들어오면 이 사업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뒤에 회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럼 가입만 하면 뭐해요? 싸고 좋지 않으면 안 쓰죠? 쓰더라 안 쓰더라 어떻게 알아요? 1조 2,400억이 작년에 매출로 나왔어요 여러분 올해 벌써 예상 매출액이 얼마예요? 1조 5천억 그거는 전 세계 국민들이 지금 지사에 나가 있는 소비자들이 모든 세계의 소비자의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뭐가 같을까요? 다 싸고 좋은 거를 쓰고 싶어하는 게 모든 소비자의 욕구입니다 그렇죠? 애터미가 왜 잘 될까요? 유통의 원리,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싸고 좋으면 나한테 이득이 되잖아요 경제학자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비자는 이익의 구속이 돼요 회사의 봉사와 헌신에 유린당하지 않아요 소비자는 간사해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시금치가 가격이 똑같으면 어디로 가요? 품질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품질이 같으면 가격이 싼 데로 가는 거예요 그건 소비자 인지 상정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애터미가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절대 품질 누구도 현재의 기술로 이 이상 제품을 만들 수 없다 절대 제품이 있죠 해모임,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홍삼단 이런 건 거의 절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 품질의 제품을 이 가격 밑으로 팔 수 있다? 없다? 자 일반 제품도 정말 좋은 거를 찾아서 박리다매로 팔죠 이제 아자몰이 열립니다 다음 달 18일 날 어마어마한 중산층이 몰려와요 여러분들 생각을 지금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대가죠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운명까지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처음에 뭘 바꾸셔야 돼? 생각을 에텀이라는 이 도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보셔야 돼? 제대로 알아보세요 제대로 여러분 불안하시죠? 확신이 없잖아요 지금 제가 왜 힘들고 어려웠어요? 불안하고 이게 수렁 같고 네트워크라 그러니까 전 부정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불안하고 확신이 전혀 없었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땅이 트랙이 단단하다고 생각하면 뛰겠죠 그런데 여기 발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다가 또 누가 불러 다른 다 당겨야 돼 그래? 거기 더 좋아? 확신이 없죠 확신이 여러분들이 에텀이라는 도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뭐다? 도구인데 자 그러면 에텀이가 여러분의 뭐의 도구예요? 성공의 도구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 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 뭐 때문에? 그렇죠 제품력이죠 제품력 제품이 좁고 싸면 무슨 일이 생겨요? 재구매 어떤 재구매? 자발적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인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자발적인 수입 안 나와요 자발적인 수입이 여러분의 시스템 소득이고 인쇄 소득이야 저는 아침에 어마어마한 포인트가 올라와요 전 세계에서 왜 올라올까요? 아침에 치약을 누른다 안 누른다 샴푸를 누른다 안 누른다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치약을 짜고 샴푸를 누른다니까요 그게 나한테 어떻게 돼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제품이 좁고 싸지 않으면 절대로 자발적인 반복 구매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탁월한 절대품질 메스티질 이 대중 명품 대중이 어떻게 명품을 써요? 명품은 대중이 쓸 수 없잖아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건 다 비싸잖아요 싼 거는 품질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에테미는 어때요? 품질이 좋은데 가격이 싸잖아요 장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냥 1조 5천억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면 불안감, 수렴, 여러분의 함정이 다 없어져 이게 단단한 트랙이라고요 그러면 냅다 뛰어 안 뛰어? 속도가 나오죠 속도가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은 99%는 확신이 아니에요 99.999도 확신이 아니야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확신은 100%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신이 들을 때 이 단단한 트랙 아니에요 이제 뛰면 되는 거야 그렇죠? 빠질 일이 없죠 내가 확신을 회사, 제품, 회사 망할 일이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13개국 중에 단 한 개 지사라도 성공 못한 실패한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애터민을 만나셨어 여러분 안에 잠재능력, 거인을 꺼내셔야 돼 아이스탕이 너 5%도 못 쓰고 죽었어요 잠재능력을 잠재능력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요? 무덤 가면 널렸어 널렸어 안 쓰고 죽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러고 가시면 안 되잖아 쓰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인을 꺼내려면 거인을 봐야 되잖아요 그 거인이 어디 있을까요? 12월 13일, 14일 전국 11개 생방송으로 하는 이 라이브로 하잖아요 전세계가 다 보고 있잖아요 자, 석세스 아카데미 세미나 한국말로 바꾸면 뭐예요? 성공, 사관학교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그러면 성공하려면 어딜 가야 돼요? 성공, 사관학교 11개 다원중계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그 열정이 느껴지는 가서 그 거인을 보셔야 된다고 그 거인이 누굽니까? 아무것도 없던 거지 같은 회사에서 지금 1조 5천억을 하는 이 어마어마한 초인류 기업으로 자리매기발 이 에텀이라는 선장 CEO를 여러분들이 그 거인을 봐야 여러분이 확신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거인을 꺼낼 수 있다 없다 가실 거에요? 안 가실 거에요? 석세스 세미나 안 가실 분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로 가난하게 살 팔자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 정상의 무대에 올라온다는 건 확실히 드는 사람만 자기 자신한테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오라고 여기까지만 오토 판매사까지만 오라고 오토 판매사까지만 왜 오토 판매사까지 못 오시는 거예요? 너무 쉬운 사업이야 제가 왜 어렵고 힘들었나 했더니 뭐가 없었다고요? 확신이 드니까 이러더라고 아 회사 제품 그리고 이 정의로운 보상 플랜 나이가 많아도 돈이 없어도 저것처럼 공부를 못했어도 능력이 없어도 다 함께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드니까 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 아휴 이제 안 쓴다 그러면 막 총을 쏘잖아요 전에는 아팠는데 이제 딱 총이야 막 튕겨나가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요 아휴 왜 이렇게 싸고 좋은 걸 안 쓰는 거야? 아니 안 쓰면 너만 손해지 야 이게 무슨 돈이 들어가? 어? 이런 엄청난 사업을 왜 안 하는 거야? 어? 여러분 오늘 옷은 멀쩡히 입고 오셨어요 그죠? 근데 늙으신 부모가 계시고 병든 자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애터미 제품을 받고 쓰면 생활비가 아껴주고 생활에 도움은 되지만 애터미라는 이 경제적인 구원의 도구를 잡으면 가난의 경제에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경제적인 구원의 도구가 그 사람한테는 희망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의 길은 오토 판매사까지 가는데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토 판매사를 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애터미 사업은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어떻게 제대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어느 방향으로? 오토 판매사까지 이 방향으로 오시면 돼요 내가 한 달에 인쇄소득 시스템 소득이 200에서 400이 들어오는데 이거 포기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오토 판매사가 됐는데 이 사업을 관뒀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오토 판매사에 집단의 성공이 있는 거예요 키워드 집단의 성공 애터미는 능력 없는 사람들도 함께 가죠 그게 뭐예요? 재심합력이에요 사랑과 나눔 있고 함께 더불어서 파트너와 더불어서 스폰서와 함께 서로 혼자 할 수 절대 없어요 이 사업 혼자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모여서는 거죠 각 리더님들 전 세계로 내 파트너가 없어도 지금 재심합력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되는 거죠 다른 데는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 시스템이 이 회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다 누구 돈이에요 다른 동종업계의 리더들은 그룹 비즈니스를 해요 누구 이름 누구 이름 무슨 뭐 파워그룹 뭐 월드 무슨 그룹 해가지고 그 각 리더들이 이런 세미나장을 다 열어야 되고 영상 장비를 누구 돈으로? 이런 리더 돈으로 해야 돼 돈을 벌어도 자기 돈이에요? 아니에요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니는데 저녁에 쫓아가면 지하로 내려가 애터미는 애터미를 통해서 지금 인생이 변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7년 전에요 석세스 아카데미 세미나를 갔는데 무대 위에 올라오시는데요 뭐 드레스 턱시도가 없어요 다 이렇게 양복을 입고 투피스를 입고 올라오시는데 할머니들이 많아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들이 올라오셔 할머니들이 할머니 올라오는데 우와 직업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직업들이 망한 오린탕 찝아줌요 세탁소 할머니 평범한 주부 노래방 아줌 무슨 뭐 병만 보고 20년 동안 통당만 튀기던 아줌 무슨 야쿠르트 우유 배달하던 아줌 이런 사람들이 막 수억씩 벌고요 남자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다 신형불량자 출신이에요 야간 대리운전 아저씨 포크레임 전기사도 아니야 보조기사 화물트럭 20년 이런 사람들이 다 수억씩을 벌고 있다는 거야 우와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런데 제가 결단한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학력이 어 초등학교야 어 초등학교들이 많아서 어 나 초등학교 더 나왔는데 나 한 단계 윈데 야씨 그러면 내가 초등학교도 성공하는데 이 고학력이 당연히 아니 당연히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씨 나도 할 수 있어 아 초등학교 할머니들 80이 다 되는 분들도 성공하는데 세상에 무슨 미용실에서 견습생 머리 머리 쓸고 샴푸하던 아가씨가 원장님한테 원장님 애터미 아세요 물어봐가지고 그 원장 부부가 미쳐가지고 스타마스터가 해가지고 노예알마스터 돼서 지금 크라운클럽 들어가신 분 있어요 없어요 나이가 29세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증거잖아 옛날에 7년 전 8년 전에는 애터미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안 해요 보고 믿으라고 증거가 있잖아 증거 아니 증거가 있는데도 확신을 못 느껴요 뛰어내 안 뛰어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반팽이가 온팽이 되는 일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월급 모아가지고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영업 해가지고 부자 될 수 있어요 지금 할 게 없어요 자영업이 38%가 넘어 미국은 11%예요 나눠라도 먹어 한국은 38% 이거 다 나눠 먹기고 여러분 자영업 식당 같은 거 열면요 여러분 2년 안에 90%가 다 망하잖아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주위에서 지금 자본 투자해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락 싸고 들고 다니시면 말리셔야 돼 야 일단은 그 차리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여기 와서 한번 들어보고 들어보고 네가 결단해라 하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애터미 사업 하라는 소리 하지 말고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맘이라고 그러죠 지맘 나는 정보만 주는 거예요 입만 열어서 알려만 주면 정보만 주면 그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 왜 여러분들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애터미는 뭐 때문에 성공한다고요 제품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정의로운 뭐가 있다 그렇죠 자 이 수당 체계는요 쉽고 간단하고 장기적인 바뀌면 안 돼요 보상 플랜이 자 그리고 균형이 맞아야 돼 위에다 잔뜩 몰아야 돼 밑에는 쫄쫄 굶기면 돼야 안 돼요 애터미는 애터미는 상한선이라는 게 있죠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누구나 어디서 만나요 자 먼저 하나 늦게 하나 다 똑같아 거리가 똑같다니 거리가 똑같은 거리를 줬어요 근데 애터미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도착하면 모두 금메달을 주겠다 자 마라톤이라고 따져요 꼬리 냈어 그럼 1등한테만 금메달을 줘요 할머니가 무릎이 아파갖고 다리가 아파갖고 누워가든 키워가든 도착만 하면 똑같이 금메달 준다 안 준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먼저 온 놈이 먹는 게 아니라 애터미는 상한선 됐다 이 정도면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안 가져가는 거예요 자 1번은 어마어마한 매출을 하겠죠 근데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정의 바르잖아요 바르게 정직하게 하는 거잖아 옳을 의자 옳은 사업이잖아요 남 피해 안 주잖아요 애터미 가입비 있어요 없어요 진입비 있어요 없어요 추천 수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추천자 들어가는 건 하시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추천자 그건 남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아무리 돈벌이가 되더라도 옳지 않은 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양심을 속이는 일은 절대 사람은 오래 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보람되지 않아요 보람되지 않는 일은 사람은 못해요 내가 어디 진입비 있는 거 추천 수상 해가지고 먹었어 사업 관뒀어 골목에서 만났네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되잖아 그런 걸 왜 아냐고 찝찝하게 돈을 벌어도 당당하죠 우리 저 니더들이 사업하다가 관둬가지고 길에서 파트너들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아휴 사장님 잘 지내시죠? 식사는 했어? 밥 좀 먹고 가 다 그러지 않아요? 애터미는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업하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자부심 가지고 하나하나 여러분 몇 명 잡아와갖고 몇 천만 원은 벌면 뭐하냐고 그 돈이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냐고 연금처럼 안 나오죠? 애터미는 처음에 소비자 구축하고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까지 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형제 그 넘치면 이게 사회로 이웃으로 전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들은 왜 부자가 됐을까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철저하게 알아봐요 분석한다고 가난한 사람 한 번 듣고 버려 부자들은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철저하게 알아봐요 그것을 정보니까 아니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정보면 어떻게 자기 걸로 만드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오토 판매사 정의로운 보상 플랜 무슨 소리냐?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는 여러분의 능력 회장님께서 내가 먼저 써보니까 얼마나 좋아 라면, 고등어, 긴 가루 세제, 주방 세제, 참기름, 들기름 순창, 고추장, 치즈, 만두, 다시마패, 철수맥, 고무장갑 다 어차피 쓰는 거잖아요 내가 써보고 좋으니까 그러면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 그럼 가족, 형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 형제들 중에 회사 동료 있다 없다 회사 동료인데 모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임 사람 중에 등산 모임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나라도 내 거 파트너가 나라도 스폰서도 파트너 밑으로 파트너밖에 못 따라주죠 위로 못 따라요 밑으로밖에 못 따라 근데 회장님께서 그러잖아 나 주부 생활만 해가지고 입이 막 천근만근 무거워 이야,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쪽팔리게 990원짜리, 2,900원짜리 이런 거 얘기해 난 그런 거 못해 난 입이 무거워서 그런 거 말 못해 천근만근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 왜? 천근만근 밑에 천근만근, 천근만근 밑에 천근만근, 천근만근 밑에 천근만근 내려가다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책에 나와, 통계하게 6단계만 내려가면 반드시 이 사람이 나와요 이름은 네 글자야 성이 나씨야, 나씨 나불나불이라고 이 나불나불이 내 밑에 붙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불나불 되지 않아도 돼 내 주위에 우리 친언니, 동생 둘만 알면 해 방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인맥 파괴하는 거야 그 사람 또 소개하면 그 사람 또 얘기해서 나는요, 나중에 파트너들이 계속 데려와가지고요 내 인맥 만날 시간이 없어서 그분들 안내만 한 거예요 이 의자에 앉혀놓고 내가 잘 안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토 판매사만 되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 좌우에 둘둘 포기만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오토 판매사만 되면 컨베이 벨트가 돌아가 올라 타면 되는 거야 올라 타면 아니, 제품을 싸고 좋으니까 계속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원이 지금 한 달에도 수십만 명이 들어오잖아요 매출이 나오죠 그러면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 그 사람이 세일즈 마스터가 되죠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세일즈 마스터 나오면 밀려가지고 팀장, 국장, 본부장, 총장, 단장, 사장들 밀려가는 거야, 밀려가는 거 백화점 가면 에스칼레이터가 있어요 에스칼레이터 에스칼레이터 한 번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 가면 쫙 올라가죠 한 발만, 한 발로 여기만 가면 오토 판매사만 가면 놀랍게 커져, 놀랍게 커져 이 오토 판매사 안에 여러분의 노후가 여러분의 자식들이 다 있어요 오토 판매사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 결단하셨어요? 그럼 석세스 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정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정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에트메이드에서 정보를 받으셨습니다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가슴 깊숙이 받아들이는 그런 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단계 더 위대한 여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슴에서 발끝까지의 여정이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 회사 제품 보상 플랜에 대해서 또 유통의 허브가 돼서 초인류 기업으로 나갈 이 엄청난 회사를 여러분 가슴으로 느끼셨습니까? 느끼셨습니까? 정말이에요? 느끼셨다면 그 느낌으로 끝내지 말고 발로 행하십시오 한 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발자국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 발부터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은 이 정상에 또 저 성공자의 자리에 앉게 되실 겁니다 확신 드시는 분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에트메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드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